투데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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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보니까 한 반년 전인가 메일이 하나 온 적이 있어요 투데문 개발사에서 이전 투데문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였다 폭작이 나왔으니까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은 영상 제작에 편하시도록 소스를 제공해 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 다 좀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데문에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갚는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리맥해서 나의 기억을 되갚는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서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투데문 투데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